신뢰신뢰합니다 신뢰신뢰하세요 야 이제 되는거 이제 시작하는거야? 이제 하는겁니다 우리 프로젝트 할 수 있는거야? 네 할 수 있습니다 드럼 배우셔서 메타리카 한번 치셔야죠 왜냐면 괜히 하는거 아니면 모르겠네 아니 아닙니다 내가 이걸 시작하려고 했던 첫번째 이유는 내 나이에 때도 꿈이 있다 이런걸 좀 보여주고 싶고 늦지않았다는걸 보고싶어 형은 저 때 늦지않았습니다 안 늦지? 좋아 꼭 가는거야 자 오늘 첫시간 갑시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니 선생님이 니가 잘려나가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 자기소개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용승원입니다 오늘 또 백일선 형님 만나가지고 어떤 드럼을 또 가르쳐야되시죠? 아니 형님 오기전에 돈가스를 좀 먹고 왔는데 드럼을 배울게 아니라 레슬링을 좀 배워야될거 같은데 레슬링 선수였다면서? 아 네 저희가 좀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리카가 꾸미시라고 했는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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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을 할 때 항상 드럼을 먼저, 드럼을 먼저 찍고 드럼을 먼저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귀로는 좀 내가 열려 있긴 하지만 이 손으로는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제 나이돌에 한 40대 중반에서 이제 5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어렸을 때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드럼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지금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꿈과 용기 버리지 마십시오 저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갑시다 화이팅 앉는 거는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앉는 게 이게 큰 북에 다운덴가 아니라 약간 왼쪽에 딱 있는 거 그래서 약간 이제 11시 방향 쪽으로 몸이 가진 게 좋죠 오케이 오케이 11시 방향 11시 방향으로 해서 오른발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죠 그 다음 왼발은 그냥 자연스럽게 깨끗해 여기 발발을 더욱 땡 끝으로 발끗해 코인에서 살짝 튀시고 응 나 몸만 앞으로 좀 가줄게 몸만 응 의자는 가만히 내주시고 몸만 더 의자 엉덩이 뛰고 몸만 앞으로 몸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오 야 이런 짓에 네 어 나 처음 느껴 보는데 네 이런 거 디테일한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왼발에 이건 처음 알았어 내가 짜잔 확실하게 됩니다 오 왼발이 이게 아니라 체인인 데까지 가짜까지 가짜야 왜냐면 이게 이제 하이햇이라는 악기 이게 양쪽으로 다 꽉 잡혀 있어야지 소리가 더 이쁘게 나아 꽉 잡혀 있어요 그 다음 베이스킥은 좀 하이햇 받는 거랑 다른데 뒷꿈치를 띄워주시고 뒷꿈치 띄워주고 이게 이제 비터라 그래요 비터 손만치 이걸 붙여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편하게 이게 이제 기본 자세 기본 자세 스틱을 한 번 이제 잡아볼게요 어떻게 잡아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스틱을 한 번 잡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잡았습니다 이 스틱이 왜 이렇게 작지? 대가리가 커서 그런 거야 대가리가 커서 상대적으로 다 작게 보이는 이상한 요술인 것 같아 네 좀 큰 걸로 제가 준비해 왔는데 아 스틱 스틱도 크기가 다 다른 거야? 그럼요 이제 크기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이제 5A라는 사이즈예요 사이즈를 이제 우리는 5A, 2B, 2A, 7A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5A가 제일 스탠다드한 기본적인 표준이고 5A는 어떤 걸 표시하면 두께 이 두께가 이제 5A 사이즈라는 거예요 길이는 스틱 메이커 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치약마다 고르시면 되는 거고 앞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것도 자기 스타일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다 다르구나 서로가 그렇죠 결국 스틱 사이즈를 고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5A, 7A 두께 사이즈 먼저 점하고 높으면 더 두꺼운 건가? 아니죠 숫자가 높을수록 더 얇아지는 거고 그래서 락하는 드러머들은 대부분 5B 그러니까 5A가 표준이라면 그것보다 조금 두꺼운 5B를 써요 5B 아... 그 다음 팁도 약간 뭉퉁한 걸 쓰고 저처럼 이렇게 얇은 건 안 쓰고 좀 뭉퉁한 팁을 쓰죠 솔직히 그럼 이거는 차이점이 뭐야 이게? 이게 얇은 거와 두꺼운 거의 차이점? 소리 차이요 우리가 앞으로 스틱을 쳤을 때 이쪽으로 치게 되는데 이게 점점 얇으면 얇을수록 더 선명한 소리가 나고 이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좀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난다고 락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둔탁한 소리가 많이 나는지 않나요? 뚱뚱뚱뚱뚱 이렇게 나아가 표현을 하려면 팁이 두꺼워야 돼 아...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재즈 팝이나 가요 같은 거 만들었을 때는 이런 팁을 좀... 그래 이거 지금 내가 드럼 레슬링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대니까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고 아... 그럼 나는 5B 난 두탁한 거 좋아해 5B가 좀 형님하고 맞으실 것 같아요 나는 골프처럼 해도 5B가 많이 나 그래서 스틱을 이제 이 정도까지로 해서 뭐 낙원 상가나 여러 악기 상가들 가거나 아니면 저희 모듈 음악에 들어오시면 그 사이트에 스틱 같은 것도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고르시면 사시면 돼요 어디가 싸? 어... 모듈 음악이 싸죠 기본적으로 이제 스틱을 잡고 나서 배워야 되는 게 제일 안 좋은 게 처음부터 드럼을 치고 싶다고 하니까 드럼을 바로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실력이 늘지가 않거든요 처음은 악기니까 소리를 내는 방법서부터 배우고 오케이 자세... 자세는 지금 너무 딱 좋거든요 아 좋습니다 일단은 떨어뜨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팔을 살짝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소목을 올리고 팔을 떨어뜨리면서 그렇죠 이거 딱 잡는 거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죠 봉투기 어... 소리 너무 좋으셨네 이 분이 여기서 소리가 나시는 거예요 이쪽에서... 저보다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찍으면 안 돼요 찍는 소리가 나면은 진짜로 이렇게 날카롭게 나거든요 약간 이제 뭔가 뭉뚱하면서 따뜻한 소리가 나게끔 저도 이제 옛날 교수님한테 들었었는데 한 80년대 90년대 때는 이 새끼손가락을 떼는 걸 가리켰었대요 그냥 힘 빠지게 치라고 근데 이 자세는 진짜 안 좋고 왜 안 좋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스틱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핀거 스트록이라고 해가지고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자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듯이 모든 걸 다 가운데 지금 70년대 왼손으로 같이 해볼까요? 그래서 옛날 밴드들이 스틱을 많이 놓죠 맞아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왼손이 힘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일부러 네 네 나중에 연습하다가 좀 안 좋은 점이 생겨요 처음엔 이렇게 잡아서 연습을 하시는데 나중에 결국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았더라고요 절대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손가락 밖에 없어지는 거고 손가락은 그냥 말대로 컨트롤 하는 거지 이걸로 잡아서 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왼손도 같은 거 제가 왼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한번 시범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지금도 너무 소리 좋으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게 좀 뒤에 남아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왼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니라 그냥 힘 빼고 힘 빼고 이 소리로 드럼을 치게 되면 그대로 갑니다 힘 빼서 이렇게 락하는 드러머들도 생각보다 힘을 많이 안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저도 모션이 좀 넓은 것 뿐이지 어깨 힘을 많이 주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멀구만 근데 소리가 일단 몸에서 나오는 소리 조금만 보면 조금만 뒤쪽으로 볼게요 조금만 네 됐습니다 이게 이게 오른손은 이렇게 되는데 왼손이 아 이게 불안정하네 이게 불안정해 왼손이 어차피 오른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왼손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치면서 조금만 조금만 선생님 이게 이렇게 칠 때 오른손을 보면 한치면 이게 고정이 되는데 네 왼손은 이게 이거 잡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잡아야 돼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소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아 워낙에 또 그럼 선생님 그러면 드러머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요 다르죠 아 그리고 악기마다 튀딩을 할 수가 있어요 세션에서 제일 많이 쓰는 리듬 이 비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발라든 이 비트를 많이 써요 한글자막 by 한 자막 제공 및 영상이 하다 너무 빠른